안녕하세요. 영상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의 퓨전 기능을 주제로 강의할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과 강도니입니다. 자,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퓨전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을 사용하기 위한 노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 사전 준비하실 것은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퓨전 탭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퓨전 기능의 핵심인 노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퓨전은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고급 비디오 후반 작업 도구입니다. 주로 시각효과인 VFX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된 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합성 컴포지팅 기능입니다. 퓨전은 레이어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노드를 이용한 작업 방식의 경우에는 복잡한 합성 과정을 직관적으로 노드라는 것을 보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급 합성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비디오 클립이나 이미지 그리고 효과 등을 결합해서 고품질의 시각효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D 작업 기능입니다. 퓨전은 3D 공간에서 모델링, 렌더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각효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즉 3D 오브젝트나 파티클 같은 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복잡한 그래픽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션 그래픽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타이틀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합된 워크플로우라는 점입니다. 퓨전 기능이 포함된 다벤치 리졸브라는 영상 프로그램은 여러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하나의 편집 프로그램 내부에서 영상을 컷 그리고 에딧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퓨전을 포함한 색보정과 오디오 후반 작업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워크플로우가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를 낳았고 영상의 전체 후반 작업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퓨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퓨전 소개에 앞서서 퓨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상 편집 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상 편집 툴은 더 많지만 이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의 경우에는 퓨전과 달리 노드 기반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기반의 작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퓨전과 마찬가지로 모션 그래픽이나 시각효과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다양한 플러그인과 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툴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툴로는 누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누크는 퓨전과 비슷하게 노드 기반의 합성 툴이고요. 누크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고급 시각 효과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중 채널 합성 그리고 3D 합성 고급 렌더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블렌더입니다. 블렌더는 오픈소스 3D들을 모델링하거나 애니메이션하고 합성하는 툴로서 2D와 3D 혼합 작업의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는 비디오 편집도 가능하면서 시각 효과와 모션 그래픽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퓨전과 비슷한 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퓨전으로 넘어와서 퓨전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퓨전이 가진 장점과 그리고 약간의 단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의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퓨전은 노드 기반의 작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 기반의 작업 방식은 합성 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작업 등을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효과와 필터를 직관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노드를 통해서 각 작업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각 노드들을 수정하는 것 그리고 재사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 탭에서 노드 패널이라는 공간에서 노드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환경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내부에 있어서 이 퓨전이라는 기능이 완벽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내부에서 다양한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집과 색보정 그리고 시각효과 작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영상 편집 후에 따로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것 없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자체를 관리할 수 있고 영상의 모든 후반 작업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고급 3D 합성 기능입니다. 3D 모델링 그리고 텍스처링, 렌더링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급 3D 시각효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 현실감 있는 효과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퓨전도 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학습의 진입 장벽입니다. 보통 다른 편집 툴들의 경우에는 레이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퓨전이 사용하고 있는 노드 기반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숙련자들에게는 간편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가오지만 처음 이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 그리고 퓨전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조금 까다로운 방식의 압성 과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드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과 고급 기능들을 충분히 원하는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생태계의 부족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 비교하자면 애프터 이펙트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과 스크립트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지원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 퍼포먼스와 관련된 물리적 한계인데요. 매우 복잡한 합성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고해상도의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어떤 툴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성능 컴퓨터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퓨전 기능이 많은 합성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하드웨어의 요구사항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리할 때 많은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퓨전 기능에 대해서 퓨전이 뭔지 그리고 퓨전과 비슷한 툴이 뭔지 그리고 퓨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은 강력한 노드 기반의 합성 툴로서 고급 시각 효과와 모션 그래픽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레이어 기반 작업 방식을 선택한 다른 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높고 재원과 관련한 생태계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고급 시각 효과와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고 통합된 워크플로우 그리고 고급 3D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퓨전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 빈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하고 빈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처음 뜨는 창이 에디트 창입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이 퓨전 탭을 클릭하게 되면 퓨전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퓨전 탭에 들어오고 다른 이미지 클립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퓨전 탭에서 퓨전 탭에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드들을 관리하고 노드들 간의 관계를 실각화해주는 노드 패널입니다.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창이 노드 패널인데요. 상단에 노드라고 적혀있고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 노드를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편집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후에 설명해드릴 툴바에서 드래그해서 노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드롭해서 노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노드를 편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뷰어인데요. 뷰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가장 큰 박스고요. 이 두 개의 화면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 중인 노드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뷰어의 경우에는 1번 노드와 2번 노드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쪽에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곳이 1번 노드고요. 그리고 오른쪽 공간이 2번 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드를 편집할 때 이 노드들이 항상 업로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노드들이 많은데 이 노드들의 상태를 뷰어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1번 또는 2번 노드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노드를 선택한 뒤에 키보드의 숫자 버튼 1을 누르면 1번 뷰어로 올라가게 되고요. 숫자 버튼의 2를 누르게 되면 2번 뷰어로 퓨전 컴포넌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후에 노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실습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툴바인데요. 이 툴바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이나 드래그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바의 경우에는 이 노드 패널 바로 위에 있는 이 가로로 긴 것들이 모두 툴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인데요. 이 효과들이 시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따른 효과 변화나 애니메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영상 효과에 있어서 적용하고 싶은 효과 그리고 이동을 나타내는 트랜지션 그리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노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노드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노드의 경우에는 배경색이나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노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배경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봤던 이 노드 인터페이스에서 툴바의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백그라운드 노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불러와서 백그라운드의 색을 변경해 주시고 이 백그라운드를 아웃풋으로 보내게 되면 파란색 배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지 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노드의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드들은 결합이 되어서 합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을 합치는 것 그것을 머지라고 하는데 이때 두 개 이상의 노드를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머지 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퓨전이라는 텍스트와 그리고 퓨전의 색을 정해줄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텍스트 노드와 백그라운드 노드를 각각 생성해 준 뒤 텍스트 노드에는 퓨전을 입력하고 다음에 백그라운드 노드에는 RGB 패널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다음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넣어주게 되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텍스트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뒤편에 있는 백그라운드까지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금 생성했던 텍스트와 백그라운드 말고 다른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생성한 뒤에 이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정해주시고 텍스트와 백그라운드가 합쳐진 노드 1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드만 있는 노드 2를 머지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보내게 되면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화면에 퓨전이라는 텍스트는 그대로 떠있고 퓨전 뒤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백그라운드의 색상이 깔리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노드를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머지 노드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폰 노드인데요. 어떤 퓨전 컴포넌트의 위치 그리고 크기 회전 등 그리고 영상이나 이미지의 위치 크기 회전을 조정하는 노드로서 특정 객체를 이동시키거나 영상에서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노드인데요. 일반 영상 에딧에서도 자막을 다는 것과 같이 기본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노드에서의 텍스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정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데 영상에 제목이나 설명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텍스트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노드들과 결합해서 다른 어떤 효과들을 표현하는데 적합화된 그런 노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화면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바로 들어온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에딧이나 컷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퓨전 탭에서 어떻게 노드들이 생성되고 결합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백그라운드 노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툴바라고 했죠. 여기 툴바들을 갖다 대면 아래 화면이나 또는 커서 바로 아래쪽에 해당 노드의 이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뜹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드를 보시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더블클릭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백그라운드 노드를 보시면 들어오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인풋이 들어가는 노드의 연결 자리고 이것은 백그라운드 노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에 다빈치 리졸브 퓨전에서 뷰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뷰어라는 것은 특정 노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출력 화면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첫 번째 1번 뷰어 그리고 이것이 있는 게 2번 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를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 두 개의 공백이 점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게 1번 뷰어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2번 뷰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1번 뷰어에 백그라운드가 의미하는 게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2번도 클릭하게 되면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노드가 하나만 있어서 두 개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취소하게 되면 하나만 뜨고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클릭하시고 1번 누르면 1번 노드 숫자키로 2번 누르면 2번 노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취소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예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플러스 노드를 끌어와주고요. 텍스트 플러스를 백그라운드 노드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노드를 1번 뷰어로 옮겨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화살표가 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텍스트 노드의 편집을 이 인스펙터 창에서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퓨전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뜨고요. 이제 이 퓨전이라는 글자가 생성되고 이 퓨전이란 텍스트를 백그라운드에 넣어줍니다. 하면 백그라운드는 이번 뷰어에 올리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상이 지금은 블랙으로 되어 있죠. 해서 텍스트에 있는 색상이 컬러가 화이트라 하더라도 이 텍스트를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상이 덮어 씌워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컬러화로 통해서 예를 들어 레드로 포장하게 되면 출력물은 레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만들어진 퓨전이 화면에 출력되는 데는 이 백그라운드 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인 미디어아웃이라는 다른 노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노드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패널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Add Tool 이라고 뜨고 여기 밑에 보시면 Input Output 이 있습니다. 미디어아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걸 미디어아웃에 연결해 주시면 지금 미디어아웃이 2번 노드에 가있을 때 이 2번 노드에 있는 것이 미디어아웃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노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들어서 떼주시면 되고요. 간편하게 이 텍스트는 끄고 백그라운드를 이번에 두면 지금 이것이 텍스트와 백그라운드가 결합된 하나의 표현 방식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 퓨전 뒷부분에 배경을 하나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더 불러와주고요. 백그라운드 노드를 1번 노드로 가서 편집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스펙터에서 백그라운드의 색깔은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이 두 개의 노드 덩어리를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는 머지 노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머지 노드의 경우에는 입력하는 곳과 들어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레이어가 아니라 노드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지만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미디어 아웃으로 출력 화면이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잠시만요. 이거 렉탱글을 추가하고 렉탱글을 백그라운드에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 렉탱글 사이즈에 맞춰서 백그라운드에 색상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백그라운드 전체 1920x1080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렉탱글 연결을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백그라운드 연결이 되고 백그라운드 연결을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이 머지 된 화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해제하고 백그라운드가 먼저 들어가고 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연결하고 정도 적용 너희들 이 순서를 서류들 이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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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오는 백그라운드2 배경화면을 먼저 머지의 방향에 가져다 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 올리고자 하는 화면을 이 위쪽에 연결해 주셔야 최종 출력물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디어 아웃풋에 연결하게 되면 같은 화면이 출력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상황에서 렉탱글 적용된 백그라운드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 해제하면 전체 화면이 흰색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듯 노드를 이용한 연결의 경우에는 수정과 변경이 용이합니다. 노드 하나만 연결해도 바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퓨전 같은 텍스트의 경우에도 떼면 바로 백그라운드 색만 연결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텍스트가 적용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붉게 물들이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 텍스트만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텍스트를 백그라운드에 연결한 것을 제외하고 렉탱글이란 걸 추가한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연결하게 되면 이 크기가 그대로 이 렉탱글의 사이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머지가 왼쪽에 떠 있는데요. 렉탱글을 왼쪽에 띄운 뒤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서의 결과도 수정되게 됩니다. 저희는 텍스트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노드의 종류, 머지의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티머지인데요. 원래 머지는 두 개 정도의 노드들을 결합해 주는데 이 경우 멀티머지의 경우 하나를 더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에 있는 배경화면을 멀티머지에 이용해서 보시면 렉탱글 사이즈가 적용된 흰색 백그라운드가 멀티머지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텍스트를 두 개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멀티머지에 백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일반 머지와 다르게 오른쪽에 하나 더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텍스트 노드를 생성해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텍스트를 노드 인트로라고 작성하게 되면 초록색 글자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이 퓨전이라는 빨간 글씨와 노드 인트로라는 초록색 글씨가 겹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해제해 주시고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화면을 멀티머지를 동일하게 미디어 아웃으로 내보내게 되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퓨전 그리고 노드 인트로 그리고 뒤쪽에 적용된 흰색 백그라운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다빈치 리졸브의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런 기본적인 노드들과 더불어서 현재 다빈치 리졸브에서 고급 노드들로 분류되는 어떤 특별한 노드들을 통해 좀 더 편집에 있어서 더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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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